노래 요새 가장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게임 중 하나 스매쉬 레전드 뭔가 텐함투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브로우 스타즈가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해 주던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이 있지 아 나는 좋은 캐릭터 갖고 싶은데 나 생각 안 해 이것들이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 노그레 준비했다 깜짝 무료 쿠폰 소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고 기타에 있는 쿠폰 입력을 누르시면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서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코드를 치면 덱다이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코드는 뭐냐 렛츠 스매쉬를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덱다이아에서 좀만 더 모으면 슈퍼 스페셜 상자 살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좋은 거 받고 다 박살내로 가자 자 여러분 그리고 노고리가 오늘 또 다른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노고리가 쏜다 지금부터 노고리가 하는 말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이 무료 패키지를 살 수 있는 무료 상자 강을 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선 하나 노고리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그리고 둘 이 영상의 댓글로 갖고 싶은 스매쉬 레전드 개리터 적기 마지막 셋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노고리 채널 라이브 시청하기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반으로 추첨을 하는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작 의혹을 방지하고자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꼭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스매쉬 레전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또 라이브를 통해 자주 올리려고 하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점수 팍팍 올리고 재밌는 콘텐츠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자